세종시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세종국제정원도시방람회에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.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원 속의 도시, 세종 완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람회 참여와 홍보, 산림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등에 협력할 방침입니다.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세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와 산림보건 등 국제적 산림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에 설립됐습니다.